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의 SK뷰 신성공인입니다. 오늘은 용전동의 2층 빌라에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를 잘하시는 분이라 믿고 왔습니다. 현관을 보실까요? 싱크대도 깔끔하고 바닥도 마음에 듭니다. 베란다도 길고 타일이 특징이 있어요. 기존 3룸을 방 하나를 더 넓혀서 푸름으로 변경해서 거실이 넓고 좋네요. 앞베란다도 넓어서 좋네요. 방 2개 화장실 1개의 빌라입니다. 매매가는 1억 5백만원입니다. 94년식 분양면적 19.18평 실면적 15.77평입니다. 상측 기준 동향입니다. 넓은 안방입니다.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5분거리로 가깝습니다. 작은 방이네요.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주문도 있어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 Gift영 Leave pain